안녕하세요. 도전 굴든벨 오승환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지원입니다. 오늘 저희가 찾아온 학교는 대전의 명문, 대전중앙고등학교에 왔습니다. 대전중앙고등학교도요. 도전이 두 번째래요. 요즘 굴든벨 소식 많이 안 들리잖아요. 오늘은 그 도전의 실패를 듣고 한번 울려볼 수 있을지 여러분 자신 있나요? 네! 정말 자신 있어요? 네! 목소리 일단 활기차고요. 끼와 재능 넘쳐 보입니다. 자, 우리 친구들의 빛나는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. 나의 임kz 한밤 한밤 저.. 두 번째 러블릿 항상 나를 데려 하지만 역시 너무 척 자꾸만 1번 2번 다 뽑아줄 것만 같아 넌 넌 넌 넌 승부하신대 나 때문에 힘들어 심장이 떨어지대 왜 그렇게 말해놔 너무 예쁘대 잘하는 건 아니니까 오 색깔 안을 못 받아서 미안해 친구들을 만나느라 샤샤샤샤 맨날이 좀 그렇고 미안해 좀 이따 연락할까 이래 조르지 마 해박하지 않아 부르게 해줄게 baby 아직은 졸일러 내 맘 끊길이 일러 하지만 더 보여줄래 조륵 baby 조륵 baby 조륵 기블래 경과가 신경 안해주면 돼 그대 언니가 날 더 좋아하게 될걸 태연하게 경기할래 무럭지 않게 내가 넌 좋아하는 마음을 Just can't give up 그대 언니가 날 더 좋아하게 될걸 그대 언니가 날 더 좋아하게 될걸 한글자막 by 한효정